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는 정미 제 말을 한 번만 다시 잘 새겨듣고 한 번만 다시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는 김병광 군이 이를 암울고 한 번만 다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유닛 윈슨 동탄 바로 뒤에 서 계신 매튜 김 그리고 이정복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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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